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영 노브입니다. 준영이가 예전에 공방 한 번 했었잖아요. 저도 만드는 걸 좋아해서 도자기를 만들러 갔습니다. 준지 닮은, 준양이 닮은 고양이를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곡선으로 이루어진 컵을 만들고 싶어서 그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들어옵니다, 등장. 안녕하세요.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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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인이 약간 고양이 같은 사인입니까? 그거 응용해서. 어, 약간 갈비가 돼버렸네? 갈비가 됐네? 팬클럽 이름이 생겼잖아요, 라이온이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주기 위해서 약간... 나 다 그렸어. 너 누구야? 너 잘 그린다. 형. 형. 형 그렸어요. 아, 그래? 잘생겼어. 형 같지? 그러게, 어떤 느낌인지. 이건 너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맥반점토. 맥백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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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백점토인데 배고파? 맥백점토. 이번에 리비도 활동하는 거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때? 이번에 되게 너무 훅 간다. 훅 가고. 한 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거의 다 끝나버렸지 뭐야. 시간이 이번에 빨리 간 거 같아 되게. 볼 때 얼굴 같은데? 내가 그림 그렸던 귀빈형 얼굴형이네 지금. 원래 이런 그림은 그거 알지? 거침없이 해야 돼. 지금 노래가 피카소 노래가 나오네.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비슷하죠. 제가 항상 학창시로 해도 맨날 갈라져서 실패했거든. 나는 어렸을 때 도저히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학교에서도 뭐 안 했어? 어, 안 했어. 아, 있었네. 그래, 없을 리가 없을 생각에 없어. 했을 거야, 아마. 없을 리가 없지. 우리가 멘트가 없는 이유. 집중. 귀엽지 않나요, 근데? 네, 귀여워요. 똑같아요, 귀여워요. 내가 봤을 때 귀여워요는 바로 나오셨고 똑같아요는 진심이었어. 나중에 이 점토가 구워졌을 때 나온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일단. 보죠. 수염은 좀 어두운 게으려야 되니까. 눈썹을 만들까, 눈썹. 눈썹을 만들어놔라. 눈썹을 만들어놔라. 저는 괜찮은데. 저예요? 그러니까요. 추후 작업.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네.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 아니야, 그거 하고 나서 칼로 좀 파내면 되겠다. 괜찮은데. 좀 더 침착하자. 침착하게 해야겠다. 꽤나 어려운 걸 택했어, 내가. 브이로그 때 얼굴 그리기 했잖아. 쉽지가 않아. 얼굴만 그리면 괜찮은데 눈 쪽이나 이런 거를 뭔가 칠하거나 이러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 아, 옆으로 이게. 붙일 때 모양을 잡아서. 네. 아, 쌤 아니었어요. 저 지금 가슴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눈에 무슨 색깔로 할까? 너의 추천대로 갈게. 눈은 하얀색. 하얀색? 아니, 빨간색으로 해줘. 빨간색? 너무 무섭지 않을까? 아닌 거? 쨍한 거? 쨍한 걸로 해줘. 그럼 눈은 너의 픽으로 간다. 응. 오, 괜찮아. 여기는 뭔 색으로 할까, 준영아? 호랑이. 갈색. 갈색? 아, 오케이. 콜. 뒷밴드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아, 근데 지금 색깔의 배열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네. 휴. 귀를 무슨 색깔로 하지? 듣는 게 또 되게 중요하지. 음, 노란색. 노란색? 응. 알겠어. 오드 이어즈로 하자. 이거? 응. 오케이. 머리카락 컬러풀하게. 머리를 형색색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 맞지? 레게 머리 같아. 아, 괜찮아. 어떤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이 세 개 있어. 이 색은 다 섞어. 섞어? 오케이. 이 색을 섞어줘. 이렇게 색깔을 채웠습니다. 벌써 망한 거 같은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그냥 일로. 왜냐면 제가 항상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오늘 잘했네, 이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면 마무리하면 항상 망했거든요. 그래서 막 겁이 나네. 들어갔습니다. 호떡인가? 나도 밀기 전에 고양이 눈에 갑자기 이렇게 햄스터가 됐냐. 귀엽다. 누구야? 누구일 것 같아. 맞춰봐요. 멤버 중에 있어요. 너네. 어떻게 나왔어요? 코가 있는데? 나 코가 세모야.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오, 이제 좀. 괜찮지 않아요? 오, 괜찮은데요? 미니까 더 괜찮은데? 우리 리에 형을 위해서 무지개색으로 염색을 시켜줬어요. 나 살 너무 많이 찐 거 아니냐? 도시 생각보다 잘해서 놀랐죠. 네. 이 귀가 포인트인 거 같은데? 이건 준혈가 옆에서. 완성. 리에 형을 위한 얼굴 소멸. 나 통이 좀 커서 스트레스야. 머리통. 머리통은 현실을 반영할 거예요. V런. 완성. 비슷해졌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씩 만들었잖아. 멤버 한 명을 정해서 그 멤버한테 선물로 주자. 어때? 어, 좋아. 누가 좋을까? 최근에 규빈이 형이 생일했으니까. 응. 규빈이 형한테? 규빈이 형한테 주자. 아, 그럴까? 괜찮네. 규빈이 형을 위한 시리얼 보호를 만들어보자. 엄청 크게 하게 만들어야겠네. 대용이 형 또 많이 먹고 많이 퍼지라고. 맞아. 물을 내가 줄게, 너한테. 알게. 네가 이렇게 모양 만들어. 여기서 더 올려야 되나? 일단 올린 다음에 옆으로 다시 밀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은 다음에 다시 올려서. 오~~마이. 이 안에 파다있네. 계속 하고 있어. 기빈이 형 소식하겠는데?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기빈이 형 많이 먹어야 돼 올라와, 올라와 계속 늘려 위에가 굉장히 넓혀졌어요 대용량이면 안에도 넓어야겠죠? 응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러면 딱 한 끼 시리얼 먹으면 한 번 더 넓혀요 한 번 더 넓혀요 많이 먹고 더 큰 거 무럭무럭 자라야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넓혀? 육심부리지 말고 하나요? 응, 그럼 이제 그만 할게 오케이 어떤 모양으로 할 거야? 둥근 게 좋을까? 날카로운 게 좋을까? 날카롭게 가자 나 날카롭게 안 배웠는데? 나 날카롭게 안 배웠어 여기 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돌리면 돌려줄게 이거 흘려버렸네 아, 그렇지 시를 해야 되잖아 이걸 잘못하면 망가지단 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응 선생님 선생님 지금 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흔들려 돌아갈 것만 자, 이렇게 저희가 무사히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했고요 짧게 한 번 소개를 빠르게 한 번 드리자면 자, 이거는 제가 그린 준형입니다 여기 JJ가 준지 약자로 JJ로 이렇게 찍고 귀여운 고양이가 완성됐고요 네, 저는요 무한 애정을 쓰는 우리 리혜 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리혜 형을 위해서 이렇게 V라인을 만들어줬고요 머리는 원래 곱슬머리입니다 아, 그래서 포인트를 살렸구나 네, 포인트를 살려줬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연습하다가 만든 거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용도를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는 대용량으로 무언가를 먹을 때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가 시리얼을 잘 먹으니까 시리얼 먹는 용도로 했고요 저도 더 대용량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릇 크기 맞춘다고 더 많이 먹을까 봐 약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했고요 적당한 크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아니, 제 기준은 이게 적당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멤버를 위한 거죠 규빈 형을 위해서 규빈 형이 요즘에 몸 관리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깊고 넓고 크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 만들어주면 여기다 시리얼 먹으라고 아니면 뭐 밥이나 극그릇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빈 형의 넓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준지와 리혜가 같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만드는 데 진짜 너무 확실히 전문가분께서 같이 해주시니까 끝까지 망치지 않고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구워져가지고 찾아서 나중에 사용하는 후기도 한번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3주인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 리혜와 준지 커플 도자기 체험이었습니다 우와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 올라가줘 안 올라가 힘을 조금만 잘못 주면 이제 못나가요 뭐고요 선생님이 할까요 근데 이 정도 먹어야지 딱 적당량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만들까요? 줄어들거라고 해서 그럴까요?